안녕하세요 우리 동호동이 현실 노블록스 게임 뭐야 아빠 질문도 하기 전에 현실 노블록스 게임 한다고 하다니 아빠가 다시 붙여서 해요 그럼 첫번째로 무기 안들고 피하기부터 시작해서 옆에 다 놓고 가운데 와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조금 이따가 시작하기로 해요 자 첫번째는 우리 동희 그럼 아빠가 헬로키티부터 흔들 토끼 곰 봐봐 곰 곰 시작 출동 뭐야 나무리치면서 가고있어 우리 동희 다 부딪혔어 다시 돌아와면 안돼 조심해 그럼 두번째로 동호 준비 동호 yak 동호isfnh Gardener 혈로키티 팁기 곰asia 곰재로이 초밥 곰 splits 출동! 바보라 곰돌이가! 돌아와요! 출발! 1단계 성공! 두번째 이번에는 안 흔들고 방망이로 공격하면서 출발하기 동의준비! 시작! 돌아와요! 동이 다 공격받은거 같아 이번엔 동우 차례 동우 방망이 동우 방망이 어디갔어 내 망치고 내 망치 망치! 동우는 망치랑 방망이예요 준비 출발! 동우 공격하지마세요 형아 쨈하고 위로 부딪치면 안돼 잘했어요 동우동 동우동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나가는데 아빠랑 로블록스놀이 재밌었어요? 네 또 다른것도 하고싶죠? 네 그러면 일단 오늘은 우리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계속 다른 놀이해요 네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눌러주세요 댓글도 남겨주세요 안녕 안녕